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itFit Boxing Lounge 영어로 이름이 되어있는 쯤에 멋진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이제 보시죠 바로 갈게요 2점 Come on 2점 2점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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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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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자가 나랑 똑같은데 남자가 일어났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저는 정의가 벌써 시작인 것 같은데. 오, 됐겠다, 이거. 다시 씻어. 아, 나 부러지지 못한 사람. 저는 다 풀었습니다. 너무 뜨는 게 아니라. 저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게 공환도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져. 이렇게 그냥 서고 있으면. 그건 맨땅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렇죠. 조금 그만. 할게요. 시작.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잠깐만. 벌써 파프리. 시작.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아니, 이게.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네. 굶고 왔어요. 와, 진짜. 대략함.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가 아닙니다. 시작. 이제 내려가고. 다시. 어, 괜찮았어요? 그럼요. 오케이. 들어갔네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실까요? 시작! 올라가고.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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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우와, 잘 됐습니다. 양호화 더 쉬고 가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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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시작!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거를 할까? 네네. 자, 할게요. 지금 상자세요. 네. 괜찮아요? 됐어, 됐어? 왜 이렇게 가봐. 됐어요? 됐어요. 왜 이렇게 밥 먹은 거야? 어때, 멋있었어요? 괜찮았죠?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다. 맞네.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잡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입이... 미끄러져서... 다운. 시. 시작!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됐지? 내가 더 웃는 것 같아. 간다. 하나, 둘, 셋. 아, 잘하네. 일단 환불해도 되겠네. 어깨, 더 옆으로 잡게 됐죠? 어깨 밟아요? 어깨 밟아요? 어깨로 일어나지. 손장에 머리 두꺼워. 머리 주셔야 돼, 머리. 머리 위 뭐 있어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스토스 올라와, 아니, 소프하지 말고. 아, 소프하지 마요? 섬프로 걸어올라. 그래도 조금 안 했어. 걸어올라와요? 그렇지. 어깨로? 그렇지. 그게 목이에요, 그냥 조용해가지고. 어, 어깨로, 어깨로 가야 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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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worm, 어깨, 어깨, 어깨. 자... 성공을 했는데 이거. 등으로 떨어지는데. 짜루와. 아이도 있어. 아이풍 달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미치게. 아깨. 그거 떠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봐. 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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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네. 나를 믿고 fly를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웃기지 않나요 오늘 와 여기에서 웃긴 적이 없어요 저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 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처음에 연습해보니까 다리를 쭉 피지 말아야 돼 아 괜찮나? 아 괜찮아요 좀 더 못해 좀 더 못해 오케이? 좀 어딜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앞에 앞에 형 싸고 하면 안 될까요? 아 좀 무서워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한번 손 해볼게요 이 손 손 해보기예요 저 많이 물렸다고요. 지금 사람이 많이 물렸어요. 아니 얘 안 물죠? 대표님 강아지한테 물렸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게 발끝.. 아파요? 일단. 할게요. 진짜. 그렇지. 오케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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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160개를 준비했는데. 10개 정도 해봤고요.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처음 시도한 거 지금 되게. 잘하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적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냥 해보시면. 이 정도 걸리면. 나오는 것보다. 지금 생각보다. 잘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잔다고 되는 날에. 이제 다 되시는데. 저도 돼야 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었던 거 같아요. 우리. 재민이시다. 궁금해. 오늘. 색다른 경험 한 거 같고. 오늘.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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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